중앙일부에서 엔치랩 이라는 이 기사가 났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게 낫네요 시총 12 바이오 왕자 코로나 치료제로 한번 더 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구요 지금 이 뉴스 보면 제가 뭐 뉴스 전해 드린대로 유럽에서는 지금 이를 확진자가 증가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락다운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구요 그죠 이탈리아도 또 마찬가지구요 내용 잠깐 한번 볼게요 환자는 해외에 많으니까 약의 가치를 두고는 여전히 약론이 존재합니다 얼마에 얼마나 팔릴지 예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코로나 확산 속도와 경쟁 치료제 보급 정도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셀트리온과 증권가의 설명을 정리하면 레키로나주의 해외 판매가는 100에서 224만원 생산규모는 150만에서 300만 명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조 5천억원의 새 매출이 발생 지난해 전체 매출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물론 레키로나주 생산 때문에 다른 제품을 덜 만들어야 하는 계산보단 적겠죠 계약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빠른 백신 보급에 환자 수가 급감할 가능성도 있죠 이에 대한 반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독감 백신이 존재한다고 타미플로가 안 팔리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금융투자를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의 선부단고를 인용을 했네요 레키로나주가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쳐도 크게 미치는 장사는 아닙니다 대안이 없으면 모르지만 사실 주 전공은 바이오시밀러입니다 특가가 끝난 바이오약품의 복제약이죠 이건 다 뭐 주주들이 아는 거죠 관절염 등에 쓰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등을 판매 중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산마죠 올해는 오래 준비한 유플라이마도 본격적으로 출격 시장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하는 현재 오리지널인 휴미랄 점유율이 60% 바이오시밀러인 암제비타 엠나리가 각각 10% 중반입니다 4조원 규모는 유럽 시장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후발주자지만 통증을 줄인 고농도 버전이라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보면 일단 레키로나주가 잘 팔려야 합니다 예상이 없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예상이 없던 약을 만들었는데 예상보다 덜 팔리면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도 주가에 부담을 줄 겁니다 늦어도 4월쯤엔 대량의 수출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변동폭이 클 늦어도 4월쯤에 수출규모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네요 셀트리온은 현재 19만 리터 규모의 일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증가에 비해 부족한 생산 능력이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당초 20만 리터로 지으려던 3공장을 6만 리터 규모로 축소해 빨리 짓기로 했지만 일러도 2023년 완공 그때까지는 매출 증가율이 기대에 못 미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cmo 주는 거를 이 중앙일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싱가폴 공장의 론자의 cmo 공장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죠 중요한 것은 중앙일보도 셀트리온을 좀 좋게 보는 시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주말에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네요 즐거운 일을 보내세요 안녕